자 다음 또 멋지신 우리 아주 멋진 가요계의 신사십니다. 아마 그 스타일을 보시면 또 반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박혜성님 모시고 어머님과 등잔뿔 헛살이 같은 작은 술이 지어진 껴마다 오늘도 참고 일어만 사오라던 어머님의 그 말씀에 조심조신들 모든 이름이 어두운 등잔뿔 너를 서서 다니고 건강하게 키우신 어머님 가물가물 등잔뿔 같은 어머님 터져만 가고 있는데 아아 지저만 쏟아진 어머님과 동창구 몸통 부ocar 예! 공원닉가 등잔뿔 방금 중장으로 앞으로 하느님과 등잔뿔 미니스마 팀장 김장 박혜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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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불 끄어질까 오늘도 걱정하시니 어머님의 주름살이 침침한 등장불에 비치니 어두운 등장불이 벌어서던 나의 물을 훌륭하게 키우신 어머니 가울가울 등장불 같던 어머니 여자만 가고 있는데 제가 완성하신 어머님과 등장불 어머님과 등장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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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